감사합니다. 아까 꼭 대녀처럼 수신 깊은 데 들어가 놓고 아까도 나 선생님처럼 해 주고 나. 나도 소원 풀어 그니 저녁인가 막 잠 잘 자줄게. 소원 풀어 그니 저녁인가 막 잠 잘 자줄게. 아이고 너무 과찬해 주셔가지고. 제가 울컥하네요.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연극으로 이렇게 심리치료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일하는 그런 거네. 야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야. 대단하다. 배가 주렁주렁 열린 그 배나무 밭에 갔어요 해서. 건강한 고추밭. 아아. 아아.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 시도하는 거였는데 저한테는 너무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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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pierệt. 아아.